다행이왔고 아침은 오이콜 전체육량이 다행히 떠나면 여기에는 전체 다행히 타임 순대 간 오소디감토 허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식사하셨어? 삼겹살 구워 먹자고 꽁 이런걸 가져왔고 뿌지지도 않고 그런거는 해 가져와야지 밤이나 먹고 말없이다 밥먹고 삼겹살은 그냥 올라가 그런거는 녹기가 좋아야지 냄새 살짝 돌려가서 오면 돼 내려가다 내려가다 왜그리 만날 잘 굴려는가 몰라 가이 당겨서 만나게 돼 굴러 주문하려고 해요 아까 걸어놓고 살짝 먹으라고 응? 응 이렇게 옷을 하나 박아 걸어놓고 응 응 그는 자식이 좋습니다